지금 체크아웃하고 있는 수영장 바로 옆에 있는 그때 보여드렸던 카페에 왔는데 여기에 임파서블 버거를 팔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파서블 버거를 시켰어요 이 버거는 채소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거라 거의 다행히 베티랑도 같이 생겼어요 이게 마지막 호텔에서 먹는 밥이 이뻐서 되게 소고기예요 베티가 되게 바삭바삭한 느낌 같은 느낌 소스도 있다 베티 어때요? 전혀 만약에 모르고 먹는다면 그냥 소고기 베티 같은 맛이에요 진짜? 나도 먹어보고 싶네 전혀 베지 같지 않죠? 그쵸? 그쵸? 음 음 딱히 되게 맛있다 그치? 바삭바삭하다 음 맛있다 저희가 클럽으로 쿠폰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미틀베어 쿠키를 4개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소는 바로 찾아오기만 하면 돼요 저 휴양언니 개인기 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어요 네 따라해주세요 오 쏘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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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이랬다고요? 내가 이랬다고요? 땡큐 정말 고말드네요 정말 고말드네요 땡큐 아 이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아 진짜 모함이다 이거 저 저기 야하게 말하나요 이상하네 이게 야해? 어 아 그래?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떤 느낌 오네요 안 오네요 원하자면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탑 나 진짜 넙 넙 잠깐만 카메라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보여주세요 저희 마약국수라고도 들릴 만큼 맛이나 평균의 대표적인 생기래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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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때문에 그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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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깔 이쁘가 없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든 엄청 진짜 두 개 골랐어요 두 개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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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와 뭐야 그녀는 신났습니다 지금 안녕 도대체 안녕 그녀의 쇼핑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짠 짠 짠 짠 짠 짠 저희 이제 한집 갑니다 한국 가요 오늘도 한국 가서 열심히 또 일하겠습니다 지쳤어, 지쳤어, 지쳤어 아아아아아아 이번이 어땠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더위만 조금 덜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너무 되게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오신수의 타워로 오신수의 타워로 같이 가드렸는데 이제 평소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봤다가 알아봐 주시는 분 이런 분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신기하군요 맞아요 해외팬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게 되게 많이 신기했고 사실 저희 둘이 또 이렇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일하고 서로 바쁘다 그러다 보면 근데 좋은 기회로 같이 여행도 오고? 촬영 다 하고 오늘 너무 좋아하던 거 아닌가? 저희? 함께 왔습니다 많이 오신 주자 안녕